지난해 11월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는 65세가 지나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박성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작용을 통해 관련법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법률 개정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환정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차별 없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해 대책을 막아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